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의사 LA와 오렌지 카운티 내과 주치의 그리고 심장혈관 내과 전문의 원장 황인용입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오면 혈압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이 즐겨보는 드라마에서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께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혈압에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혈압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크기 때문일 텐데요. 얼마 전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에 의하면 전원일기에서 종기엄마,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개성댁을 연기했던 이수나 배우님이 고혈압으로 집에서 쓰러지셨는데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뇌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우리 주위를 들러보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남가주에도 제법 쌀쌀한 11월 중순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고혈압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고혈압은 평소에 잘 관리하면 큰 병이 아닐 수 있지만 방치했다가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 고혈압으로 인한 대표적인 합병증이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가 뇌출혈 또는 뇌졸중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우 안재욱 씨가 몇 년 전에 피로와 과음이 겹친 후 명치가 답답하고 구토와 함께 심각한 두통이 생겨서 응급실에 검사한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이어져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뇌경색, 즉 허혈성 뇌졸중인데요. 평소에 난 혈압만 높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 라고 하고 지내시다가 갑자기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 차가운 날씨에 혈압 환자가 약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혈압 약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고혈압 약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반동현상이 생겨서 혈압이 오히려 원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차가운 공기를 접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심근경색 및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에 대한 뇌졸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려면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실 때 따뜻한 외투는 물론 모자, 장갑, 목도리를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줄 의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의사 LA와 오렌지 카운티 내과 주치의 그리고 심장혈관 내과 전문의 원장 황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